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전인 치유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참 우연하게 지난주에 한 영화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스콜세이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는 엔도 슈샤크 일본 작가가 쓴 고대 일본, 중세 일본이죠. 중세 일본 박부시대 때 그 기독교가 어떻게 탄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탄압 가운데 숨겨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배교, 성교사의 배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 두 시간 동안 런닝타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600년도 초입니다. 도요도미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그 시점인데 일본에서 참 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가 성교사로 들어가서 약 75만 명 정도의 일본 성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먼저 들어온 건 아니고 개신교는 아직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의 신부들이 성교사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카톨릭의 교인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무라이 막부시대의 영주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100년 더 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 천조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에는 그렇게 수많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신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의 기독교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순교자 수도 일본이 약 4만 명 존대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순교자 수는 약 8천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고 또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략이 우리나라의 대원군 시대와 일본 막부시대의 기독교의 탄압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일본에서는 참 사단위가 복음을 해방하는데 참 큰 승리를 거뒀지 않는가.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성교사들의 무덤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가 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핍박에 대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캐톨릭 교도들이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테니까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신부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개신교의 순교자도 토마스 성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도자를 잡아서 처형을 하면 신도들이 퍼지질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회의 큰 성경을 이루게 됐다. 먼저 자기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순교당하는 걸 보고 따라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는 피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막부의 영주들은 아주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교사들을 보는 데서 그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처형을 할 때 이콘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예수님 상을 이렇게 새긴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카톨릭 신자들은 십자가라든지. 그래서 그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그 나무 이콘을 땅에다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밟고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옆으로 빼서 나중에 처형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2차적으로 이제 십자가상을 예수상을 놓고 거기다 침을 뱉어라. 두 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밟고 지나가는 걸 하다가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데서 침을 뱉는 건 못하는 일본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그 바닷가에 썰물이 나간 후에 거기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썰물이 들어오면 파도가 치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교사가 보게 하는 거예요. 딱 붙잡아서.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사무라이가 목을 그냥 쳐버리면 목이 떨어져 나가서 막 떼굴떼굴 꿇는 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그 성도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봐라 말이야. 네가 전도한 것 때문에 저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얼마나 고뇌에 차겠어요. 한 신부는 아예 그냥 수장시키는 모습. 이 집더미로 이렇게 몸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냥 수장시켜버려요. 올라오면 다시 또 막 떼기를 해서. 그러니까 한 신부는 그냥 들어가서 같이 그냥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고 마지막 남은 로드게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신부라고 해요. 그 당시 16세기, 17세기에 대해. 그걸 보면서 자 봐라. 네가 배교를 하면 내가 저 애꿎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네가 전도한 것 때문에 죽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 밟고 지나가. 그런데 차마 믿음의 양심에서 그거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밟으면 저 사람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사랑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는 차마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 그때 환영과 환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예수님의 상이 나타나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고통을 받으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환영이 들리니까 음격거리에 그냥 예수님의 상을 받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배교를 하니까 예를 들면 또 목사가 배교를 하게 되면 그 따르는 신도들이 다 배교하게 되죠. 아니 저 성교사님도 배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씨가 말려버린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전략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먼저 성교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가운데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배교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그 예식을 또 해내게 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라. 이제 혹시 마음이 변했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신부가 참 배교를 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무라이가 죽고 나니까 그 사무라이의 아내를 주워서 아내를 삼게 하고 하는 일을 계속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데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뭘 집을 뒤져서 혹시나 숨겨져 있는 기독교 성물이 있나 십자가가 있나 뭐하나 그러면 그걸 색출하는데 그걸 심판관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생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갔던 자기의 스승이 된 신부 배교환 신부를 데려다 놓고 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요한 사단의 공격과 미혹에 결국은 배교하게 되고 말이죠.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과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식구들이 또 내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좀 배교하면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배교하면 살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딜렘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참 그 영화가 끝난 후에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가장 높은 차원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돼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을 쌓고 덕 가운데 지식을 쌓고 지식 가운데 또 경건함을 쌓고 경건함 가운데 인내를 쌓고 인내함 가운데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 가운데 사랑을 쌓는 것.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바로 지금과 같은 완성의 단계가 바로 사랑이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사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적인 우정관계 사랑도 있고 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스톨케적인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의 강뚝 안에서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 만약에 진리가 없는 진리의 믿음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라 이거. 그 반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미혹은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사람을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것. 배교하게 한다 이거예요. 배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을 곡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우리는 타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영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배교한 신부가 나중에 스승되는 신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 기독교만의 길이 아니다. 이러한 불교를 통해서도 신토이즘을 통해서도 길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님.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세상 세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영이 믿음 생활 시작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결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와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인가 이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박해가 시작이 된다. 박해가. 여러분 꼭 박해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나라에도 대용군 시대 때나 아니면 공산정권 하에서 일어난 그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의 넘버원이 북한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에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거꾸로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를 흡수하고 통일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몸으로의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교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만큼 우리가 믿는 세계는 그야말로 진영이 다르는 그러한 세대로 또 시대로 또한 그 환경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단지 우리 남한 체제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막거나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점점점점 이제 그 능력이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이 다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박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기독교 자체 예배드린 것 자체는 박해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의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세상 쪽으로 선택하도록 세상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직장을 구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원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참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러한 시점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가고 있는 택하느냐 저는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를 가르쳐던 스승 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한국에 와서 클리닉, 특수 클리닉을 준비를 하고 유명한 대형병원과 함께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을 어떻게 참 치유하고 또 영적인 치유까지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환자를 위해서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독교적인 이러한 복음의 색채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나의 윗부는 그걸 허락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내놓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너무 좀 깨끗한 그러한 물속에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아니 환자들이 모이지를 않아.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깨끗한 청수에 물고기가 많이 살지를 않아. 탕류가 돼야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것이야. 네가 그렇게 환자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상담해 준다고 복음 전화하고 그럴 시간에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러면서 그냥 만나면 그 생애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냥 같이 하려고 했던 대형병원 원장님과 함께 또 이런 술집이지만 요정 비슷한 거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대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고 하면서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이게 걸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심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나는 내 양심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리셉션 할 때 참 과감하게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이분하고 그 결별을 하게 되면 제가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항맥이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그 뭐 외국에서 온 그러한 외래종인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잘 될까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설사 명망을 얻고 좀 금전적으로는 좀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내게 주신 이 전인 치유에 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일째에 금식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관희야. 네가 너 두 관리의 길을 이제는 거꾸로 한번 바라봐라. 네가 세상 속에서 명망을 얻으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의사로서 명예를 얻고 살아온 길과 아니면 내 몽예를 메고 나와 함께 통행하는 그 길이 마지막 단계 어떤 단계인가. 그걸 봤더니 제 모습이 다 보이더라. 그래서 후자를 택한 거예요. 교수님에게도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결정이 그때의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내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사로서 예수 닥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가 말이에요. 어디 교회에 와서 부름을 받으면 강의를 하지만 그 강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마지막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냐.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육실의 질병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박테리아나 무슨 바이러스에서만 온 겁니까. 아니라 이거야. 병이라는 것은 거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에서 온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암으로 타락했을 때 죽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닙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전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완성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써둠으로 말미야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작이요. 마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닥터로서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사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일이 많잖아. 의사 좀 그만하고 이제 목회만 하시죠. 뭐 이런 소리도 들어요. 뭐 이중직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건 물론 그 사람 형편에서는 그렇게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를 한다면 좀 다르지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몸으로만 되어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만 되어있습니까. 그 영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영이 죽어있는데 껍질만 자꾸 약 주고 주사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사가 그건 신앙의 양심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구든지 그 직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의 가장 모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을 해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야. 그것이 없이 하면 다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신앙이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까. 그냥 딱 찍어서 이렇게 검이 되면 그거 한 번 쓰면 그냥 땡강 갈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부드럽고도 강한 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내면 그것을 불에다가 연단하고 2천도 3천도의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망치로 확 때리고 그 다음에 당금질로 찬물에 쫙 지워놓고 또다시 집어넣어서 불에 연단하고 또 치고 또 당금질하고 이것을 수백 차례 한다 그래요. 유명한 보금 우리 백제금 또 일본에 있는 그 사무라이 검을 만드는 그런 거 보면 사실 사무라이 검이 백제금으로 건너간 거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연단은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꼭 육체적인 학대 예수 믿으면 너 죽여 그러한 일들만이 박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콜롬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그 동료 학생이 두 명이 총을 들고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숨어있으면 다 색출해서 죽였잖아요. 그때 한 여학생 보고 너 예수 믿냐? 실제예요. 실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냥 멍 했다가 아니 난 예수 믿는데 황 죽었다 이거예요.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랑스의 무슬림들 테러 보십시오. 거기에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한 극장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그때 뭐라고 한 놈씩 나와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예수 알라신을 너 믿을 거야? 한 명씩 그랬다니까.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건 머뭇뭇거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의 일종의 정말 순교자의 가장 극단적인 예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7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데 사실 언제 그러냐 그건 과거의 일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사이에 90만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 믿는 신앙 때문에. 이제 갈수록 배교 순교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배교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는 핍박과 박해가 그러한 육체적인 위협으로 신체적인 학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런 것으로 박해가 일어난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술을 믿는 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영화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술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영화 넷플릭스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마약의 밀매의 대부가 목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목사를 마약 밀매 대부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좀 극적인 이런 상황을 묘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영화 각색한 사람이 편집한 사람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돼있냐면 만약에 이것이 프랑스 에서나 무슬림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났더라면 그거 죽었다 이거야 저 감독은 여러분 프랑스에서 풍자 만화가 마호메트 무슬림의 교주 마호메트 에 대해서 좀 장난기로 풍자 만화 썼다가 무슬림들이 열두 명이 들어가서 다 난사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목회자가 이런 무슨 성폭력 과 마약 과 무슨 이런 거에 대부 처럼 대서 특비를 하고 있다 이거야 모든 신문들이 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단체라는 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물론 우리가 무슨 총을 들고 난사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고 그러한 데를 찾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우리 예수님을 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 이렇게 도매꿈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말 한마디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낙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주 뻗어젓하게 나타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삶에 그리고 그냥 구분을 두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 날에 너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은 뭐 이 새끼인가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그리고 배교하라고 예수님 상을 넣는데 그 사람은 그냥 머뭇거라지도 않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약간 살려준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목이 잘리는데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와서 또 고해성전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죽일죄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느라 그냥 기뻐뛰면서 하다가 또 걸리면 또 밟고 지나가고 또 회개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아 그러면 되지 다 예수님은 회개하면 다 살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가론 유다는 용서를 못 받았을까요 가론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판 은 삼십량을 돌려줬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후회 통곡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는 이미 심판이 나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왜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지옥불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빛을 보고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하게 되면 다시는 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은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했다 이거야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교리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월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그두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어떠한 미혹에서도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뱀과 청관이 우울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좀 잘되고 그거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딜레마에 빠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진앙촌 만들어 놓고 세상은 너무 추악하고 너무 세속적이니까 물들까 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장사하면서 삽시다 그거 2단이에요 여러분 성적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 산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자심과 거루가심을 보고 베드로가 이곳이 좋다 이거야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삽시다 여기서 좋으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했었잖아요 내려가야 된다 뭐하러 내려갑니까? 뭐하러 내려갑니까? 세상과 싸우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싸우러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주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여러분 마귀 괜히 건드리면 안 돼 무서우니까 괜히 마귀 건드렸다가 여러분 그게 마귀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다 마귀가 도망갈 때는 언제 도망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준비하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왜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 오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왜 준비합니까? 아니 적군이 있으면 좀 평화하고 좀 구걸해서라도 평화를 이루도록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오히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야 적들이 먼보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거기에다가 사단이가 자꾸 이걸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는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야 이걸 착각한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하는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뇌위인들이 칼을 뽑아서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명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않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노는 그냥 까불어 제끼는 거야 까불어 제끼는 거야 체제는 하는 거야 체제 갖고 노는 거야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으라 이거야 여러분 세상 우리가 꼭 어느 나라의 무슬림 전도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교를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자가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군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핍박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다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된 믿음 무릇 경건하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세상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하고는 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 순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가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법은 차라리 북한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기독교를 파퀴하는 교회 자체를 파퀴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꽉 찬 우리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이 약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론을 짓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잇고 핍박을 잇게 되죠 그 핍박을 통해서 뿌리는 더 강화되고 단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이 추출이 되듯이 우리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불과 같은 연단하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핍박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이 올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이거야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터와 모든 범사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석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